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강의입니다. 어린 양의 수여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주인공이신 예수 중심으로 함께 읽고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의 별명은 어린 양의 수여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은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 2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 중심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봄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33회 나타납니다. 이런 표현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게시를 기술하기 전에 내가 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시 안에 중요한 장면이 나타날 때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게시 안에 새롭거나 중요한 장면이 있으면 카메라가 줌인을 해서 초점을 맞추듯이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 그렇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내가 봄에 하면은 이 게시가 새로운 장면인가 아니면 중요한 장면인가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장면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게시록 5장 1절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장면일 때 내가 봄에 라는 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5장 2절은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카메라를 줌인해서 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할 때 내가 봄에 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시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 양면에 무엇인가 쓰여진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두루마리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쪽 면에만 글을 쓰지 양면에 쓰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빽빽하게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는 엄청난 해석과 추측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측이고 추론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확실하지 않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었더라. 에스겔에 나오는 두루마리도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가 즉 슬픈 노래 애곡 즉 소리 내서 슬피 우는 그런 뜻인데 장례식에서 에이고 에이고 하는 그런 것을 애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루마리는 유사한 것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일곱인 즉 일곱 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수 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두루마리라고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록 5장 2절을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있는 천사로 영어로는 mighty angel 전능한 용사 힘있는 그러한 천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 개시록에서는 세 번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5장 2절 10장 1절 18장 21절에 이렇게 세 번 나타납니다. 그 힘있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리 힘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개시록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 즉 천상의 세계나 땅 위 인간의 세계나 땅 아래 지옥에도 이 일곱 봉인을 뗄 자격을 갖춘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죠. 봉인을 떼고 읽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 29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개시가 봉인되어 읽을 수 없다는 표현이 이사야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은 4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을 한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갖춘 존재가 없다는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애통하고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인류에게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있다는 보금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일곱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지파를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창세기 4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유대지파의 왕은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분은 다윗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뿌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왕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왕족을 나타날 때 누구누구의 뿌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단어는 게시록 22장 16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나타났다.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23장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에도 가지라고 했고 스카리아 3장 8절과 6장 12절에는 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싹이 더 좋은 표현인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가지 새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의 전통성을 이어받으신 분이다. 혈통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 성경에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의 메소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 어디 사이에 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운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한 가운데 서 계시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좌 앞에 주인공이시고 그 보좌의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초점도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게시록에서 29번 반복이 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고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서있다 라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장로들은 앉아있지만 예수님께서 서있는 것이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서계시는 예수님은 게시록 14장 1절에도 나오는데 시온산에서도 어린 양이 서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서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정복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있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는 통치를 할 때 앉아있고 개선장군은 그 위험을 널리 알릴 때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lain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그리스어 원문의 어구는 spajo라는 단어인데 도륙, 잔인하게 죽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말이 붙어야 하는 것이죠. 도륙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에 붙인 수식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죽음을 당하신 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거기에 도륙당하신 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고 수식어를 계속해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잘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일찍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일곱불과 일곱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불에 대한 해석은 아직 나오진 않지만 일곱눈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머리에 일곱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일곱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6절 후반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눈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눈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일곱눈을 일곱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스가리아 4장 10절에는 이 일곱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이라고 했고 스가리아에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일곱눈은 누구의 눈인가요? 예수님의 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눈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 게시록에서는 이 스가리아에 표현된 여호와의 눈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게시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유회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사도 요한은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삼위일체의 개념과 단어가 나올 수 있게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러한 표현도 하나님 아버지께 쓰고 또 예수님께 중복해서 쓰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게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다른 위로 각각 따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또 함께 존재하시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일곱 뿔은 여기에서 해석해주고 있지 않지만 뿔은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5절, 10편 18장 1절에서 3절, 10편 75장 10절, 89장 17절, 92장 10절, 132장 17절, 그리고 다니엘 7장 20절에서 21절,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뿔은 권세나 힘을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왕의 권세나 힘으로 표현되는 곳은 10편 132편 17절,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 7장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일곱 개의 봉인이 있는데 그것을 뗄 자격을 갖춘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격이 주어졌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일찍 도륙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유대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뿔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도륙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인데 일곱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불은 완전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게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에 찾기 어려운 좋은 강의라고 댓글로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카톡이나 SNS에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